광양경제청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광양경제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과 미래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자문하고 개청 20주년을 맞아 광양만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작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1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실현한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미래성장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총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올해 광양경제청이 20주년을 맞는 만큼 광양만권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문해 주신 고견들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정책에 반영해 주신 고견들은 정책에 반영해 주신 고견들